안녕하십니까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현장을 제대로 확인도 하지 않고 이렇게 고소고발을 남발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 그것도 일반적인 사인이 아니고 공건력이 자신의 힘을 과시하듯이 그렇게 의료진을 고소해버리는 것이 옳은 일인가 8월 28일날 보건복지부는 진로 복귀를 위한 업무 개시 명령에 따르지 않았다는 그런 혐의로 수도권병원의 언급실 전공이 10명을 서울지방경찰청에 전격 고발했습니다. 이 가운데 한양대, 중앙대, 상계백병원, 평존한림대, 성신병원 등 소속의 전공의의와 전임의 4명이 부당하게 고발당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사실이 외부로 디너키의 알리지자 보건복지부의 윤태호 강력총괄반장은 8월 29일날 정례 브리핑에서 이렇게 해명했습니다. 이틀간의 현장조사에서 해당 전공의가 진로 현장에 복귀하지 않았음을 확인했습니다. 다만 자기격리 중이었음에도 병원수련부에서 무단결건으로 잘못 확인한 경우라면 고발을 취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의료계 관계자는 이렇게 항변합니다. 현장 확인도 제대로 안 한 정부가 고발부터 남발한 뒤에 사실이 아니면 말고식으로 젊은 의사들을 협박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문재인 정부의 이철희 방식이 어떻게 이런 식으로 지금 치닫고 있는가 이런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의료진들이 하나같이 모두 다 들고 일어났다면 우리가 지금 강행하고 있는 정책이 무슨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가 그렇게 해서 머리를 맞대고 협의를 해야 되고 숙고를 해야 되고 설득을 해야지 그렇지 않고 그냥 밀어붙이기를 하는 것이 너무나 생경한 것이 우리에게는 익숙합니다. 지금까지 줄곧 그래 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광경책은 21대 국회가 개원된 6월 이래로 더욱 거칠고 무례하고 야만스럽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의료계를 대하는 태도는 단순히 의료계에만 국한된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특정 목사를 대하는 것, 특정 교회를 타겟으로 하는 것, 특정 집회에 참여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한마디로 보면 거칠고 무례하고 야만스럽습니다. 안중에도 없다는 것입니다. 국민을 모시는 대상이 아니고 그야말로 지배하는 그런 방식으로 대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21대 개원 이후에 사회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는 국민의 아우성이나 국민의 항의는 아랑곳하지 않고 무슨 일이든 자신들이 원래 세운 원안에 따라 밀어붙이는 부동산 3법과 비슷한 선상에서 현재 의료계에 대한 강경 대책을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방송을 듣는 분들 가운데서는 그래도 이 판국에 의료계가 파업을 이런 생각을 하는 분도 계시지만 이런 판국에 의료계에서 가장 민감한 공공의대 신설이라든지 또 의과대학 정원을 학대를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것은 또 어떤가 그렇게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문제를 속속들이 알 수 없는 제3의 관찰자라도 이해관계로부터 한 발 떨어져 있는 전국의 유명 의과대학 교수님들이 조직적으로 반발하고 항의한다면 그것은 그야말로 전문가의 지식을 우리가 수렴한다는 자원에서 귀담아 들을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정부의 조체는 아마도 자신감과 교만감과 오만감이 들어 있기 때문에 밀어붙이를 강행하고 있고 앞으로도 강행할 것입니다. 현재 문재인 정부는 모든 방송을 완벽하게 장악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신문들도 자신의 의대로 끌어갈 수 있는 상당한 영향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역대 그 어떤 정부보다도 얼마든지 정보조작과 여론조작을 통해 가지고 자신들이 잘하고 있다, 멋지게 하고 있다, 훌륭하게 하고 있다는 것을 국민들에게 반복해서 선동할 수 있는 그런 힘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힘에 대한 믿음 때문에 현재 이렇게 강경책과 강공책을 밀어붙이고 있다고 봅니다. 다음은 서울대 의과대학 교수 550인의 반발입니다. 의과대학생 동명휴왕 및 의사 국가고시 거부에 대한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의 입장이라는 그런 성명서에는 현재 문제의 심각성이 어디로부터 연유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이렇게 시작됩니다. 정부가 추진하는 의대 정원학대, 공공의대 설립 등을 두고 정부와 의료계 대립이 극단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의료체계가 위기에 봉착하고 정상적인 수업과 임상실습조차 위협받는 상황에서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은 교육기관으로서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고자 지금까지 노력해 왔습니다. 그러나 학생들의 동명휴업과 그리고 의사 국가고시 거부, 의사들의 파업 이에 더해 정부의 초강력대책이 현실화되면서 더 이상 지켜볼 수만은 없는 상황이 되었다고 우리 서울의대 교수진들이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서울대는 교직고수 및 주임교수들의 의견을 모아 아래같이 입장을 밝힙니다. 그 다음 부분에 아주 중요합니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 정책은 20년, 30년 뒤를 내다보는 장기적인 보건의료발전계획 차원에서 신중하고 면밀하게 다루어져야 될 사안입니다. 지역 간 의료격차, 필수 비인기 전공과목 인력부족 등 정부의 문제의식에는 저희들도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러나 현재 추진되고 있는 것과 같은 비현실적인 대책으로는 문제가 해결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장차 더 많은 문제를 나으리라는 것이 우리의 공통된 인식입니다. 서울대 의과대학의 교수진들이 내리는 판단은 현재 추진되고 있는, 현재 정부가 강공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그런 정책을 비현실적인 대책일 뿐만 아니고 앞으로 우리 사회가 부담을 안겨줄 정책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다시 서울의대의 주장입니다. 이에 우리는 정부가 즉각 정책 강행을 중단하고 코로나19 사태가 완전히 종식된 이후에 정부와 의료계는 원점부터 심도 있는 공론화에 착수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 어려운 상황에, 이 위기 상황에 굳이 의료계가 전체가 나서서 반대하는 그런 정책을 그냥 깔아뭉개고 그렇게 밀어붙일 수 있는 의도가 뭐냐 이야기죠. 그래서 장관에서 일각에서는 전라도에 특별히 공공의대 두 개를 밀어주기 위해서 문정부가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이 보통 사람들이 지금 갖고 있는 인식이라는 것이죠. 왜 그와 같이 민감한 그런 주제 같으면 코로나19가 어느 정도 소강상태가 되었을 때 이해당사진 의료계를 불러가지고 충분히 수기를 안 하냐. 왜 그런 식으로 항상 밀어붙지요. 왜 그렇게 독재적인 방식으로, 강압적인 방식으로, 권위적인 방식으로, 폭압적인 방식으로 정책을 밀어붙이냐. 그게 최저임금이 마찬가지였고 탈원전 정책이 마찬가지였고 주 52시간 강행이 다 마찬가지인 거죠. 그러니까 뭐 버릇 뭐 못 붙준다는 이야기처럼 그 버릇을 못 버렸지만 지금은 더 세게 된다는 거죠. 4.15 부정선거에 입각해서 입법 권력을 장악한 이후에는 모든 것을 다 더 세게 한다는 겁니다. 다시 의과대학 교수님들이 주장을 합니다. 이런 불합리한 정책이 계획하고 추진되고 있는 동안 아무 역할을 하지 못한 의과대학 교수들의 책임을 동감합니다. 의대생과 전공에 대해서 집단이기주의라는 비난이 있음을 무겁게 받아들이지만 이들의 집단 행동은 불합리한 의로정책에 대한 반발에서 비롯된 순수한 열정의 산물이라고 판단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서울대 의과대학교의 교수님들이 일동으로 발표한 성명서입니다. 또 최근에 발표된 연세대 의과대학 교수들의 반발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세브란스 전공의 고발 조치에 따른 긴급서신입니다. 존경하는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여러분 우리는 오늘 아침 의과대학 교수 명의의 성명서를 통하여 현재 의료계 파업 상황에 대한 우리 교수들의 우려를 밝히고 잘못된 의료 및 교육정책의 재논의와 제자들의 불이익을 좌시하지 않겠다는 우리의 의지를 천명한 바가 있습니다. 그다음 부분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오늘 보건복지부는 파업에 장가한 전공의 10명을 바로 고발 조치했습니다. 이 10명 가운데선 세브란스 병원 전공의 1명이 포함됩니다. 사태 해결을 위한 우리 교수들의 신중하고 절제된 최소한의 요구도 무시한 채 그렇된 정책을 밀어붙이겠다는 정보에 의지를 표명한 것입니다. 그건 관계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면 밀어붙이겠다는 겁니다. 이에 우리는 교수님의 의견을 물어 언급실, 중환장실 및 코로나 관련 진료를 제외한 모든 진료의 축소, 단계적 파업, 교수 사직 제출 등의 강력한 대응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허물어져가는 이 나라의 의료 제도를 좌시할 수 없으며 우리 후배와 제자들을 다치게 할 수는 없습니다. 모든 교수님께서는 함께 공감하며 진행사항을 예의주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과대학 학장인 유대현 학장님이 발표한 내용입니다. 바로 8월 28일자로 발표된 내용입니다. 다음 질문은 우리가 알아야 할 일입니다. 의료계 집단적인 반발로 폄하할 수 있지만 집단이기주의다 이렇게 쉽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정부가 점점 국민들을 강압적으로 그리고 폭압적으로 대하고 있는 하나의 징표이자 사례라고 저는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너희들은 떠들어라 우리는 밀어붙인다 이런 식의 문재인 정부의 태도는 문재인 집권 이후에 계속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근래에 4.15 부정선거를 통해서 입법 권력을 부정한 방법을 통해서 취득한 다음에 이번 사태와 같이 협의는 일체 없이 무조건 우리가 하면 하는 거야 이렇게 흑박지르는 상황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움직임을 단순히 의료계 사태다 이렇게 저는 해석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독재로 가는 길목에 우리가 서있음을 보여주는 하나의 대표적인 사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국 사회가 전체주의로 가는 길목에 우리가 이미 들어서 있음을 말해주는 사례입니다. 국민들이 이 같은 일들의 관심을 가져야 될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이런 조치들이 우리의 자유와 재산권과 생명에 심대한 위협을 가져줄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